안녕하세요 나무중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나무는 체리나무 라핀스 묘목입니다. 라핀스는 체리나무 중 자가수정이 되는 묘목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라핀스는 일반 대목 전목 1년생 나무입니다. 묘목 두께는 특묘 기준으로 뿌리 위로 엄지손가락 전후입니다. 묘목 길이는 1에서 1조음에다 길이 전후이며 식재시 가슴높이 선에서 전지후 심어주는게 좋습니다. 전목 1년생 라핀스는 60에서 80cm 전후로 가지가 번져 있습니다. 체리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와 꽃의 관상가치가 뛰어나 정원수로도 인기있는 나무입니다. 묘목 상담 및 구입문의는 고정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